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조작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하는 것 외에 결국은 여러분들 선거 결과를 조작한다는 것은 서버를 조작하는 거죠. 이번에 국정원 감사에서 감사 대상에 투표지 분류기가 포함이 안 됐을 겁니다. 국정원 감사는 주로 서버를 대상으로 감사를 한 겁니다. 서버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국정원이?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있고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에 해당하는 통합선거인 명부를 조작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선거 서버 조작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4.15 총선이 끝난 다음에 관악구청에 보관되어 있던 서버를 몽땅 여러분들 그렇게 교체해버렸지 않습니까? 많은 반대도 불구하고 선거 서버입니다. 여기에는 제가 기술적으로 잘 모르지만 집계 서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송출 서버도 있을 것이고 메인 서버도 있을 것이고 보조 서버도 있겠죠. 조작을 하기 때문에 메인 서버의 흔적을 남기보다는 보조 서버를 이용해 가지고 하고 그다음 폐기하든지 그렇게 아마 이 사람들이 하지 않았냐 그렇게 봅니다. 이 문제를 좀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연체가 좀 더 신문 가운데서는 한양대 맹예교수님은 맹주성 교수님이 이 문제를 잘 들여다보고 계시죠. 이병화 노르웨이 이름들 대사께서 맹주성 교수님의 글을 이렇게 인용했네요. 맹주성 교수님이 글을 보시게 되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지적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년 총선의 수계표 절차 도입 검토 보도를 보고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 착하게 보시는 겁니다. 맹주성 교수님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쇼 하지 말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가 수계표 절차를 검토한다고 쇼라는 거 아닙니까. 맹주성 한양대 맹예교수님이. 4.15 총선부터 최근 보궐선거까지 선거 부정으로 의심받는 핵심에서 크게 벗어났기 때문이다. 산관위 메인 서버의 프로그램 조작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서 메인 서버 외의 보조 서버의 프로그램. 여러분 이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남조선 선관위가 해온 것은 득표수 조작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는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기 위해 가지고 규칙을 사용해야 되고 그 규칙은 컴퓨터 언어인 프로그램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관위의 서버의 프로그램 조작이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개표 현장에서 아날로그식 수계표와 합산 과정까지 참관인들이 참여하고 그 자리에서 당선자 발표 후 데이터를 선관위에 전송하는 것이다. 4.15 총선 이후 모든 선거에 적발된 결정적 조작은 개표 결과 합산 과정이었다. 그러니까 이 맹유성 교수님이 착하게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표를 합산하는 과정에서 조작이 다 일어난 겁니다. 메인 서버 직계 서버 보조 서버 그다음에 뭐죠? 송출 서버 이런 서버들이 여러 대에 있을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는 뭐죠? 서버에서 조작해서 득표수를 조작하는 겁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보조적인 도구고. 여기에 핵심적인 것이 줄 꺼놓은 겁니다. 개표 결과 합산 과정에서 조작이 일어났고 선관이 서버의 프로그램 조작을 막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 더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개표 결과 합산 과정에서 여러분들 표를 이동시켜 조작했지만 이제는 선거인 명부의 위변조를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를 뻥튀기 해 가지고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뻥튀기 해 가지고 확보된 사전투표자 수를 가짜 사전투표들은 전부 더블당 후보에게 넣어주는 그런 종류의 규칙을 프로그램화해가 돌리는 겁니다. 서버에서 최종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선관위가 쇼를 하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 것을 착하게 맹주승 명예교수님이 주장합니다. 완벽한 아날로그식 수개표라면 무엇 때문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나 qr코드 사용은 비밀선거 위배에 해당하는 것이지 선거결과 조작과는 직접적 관련성을 갖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 이어 88차례 선거에서 qr코드를 통해서 국민들의 성향 분석은 이미 충분히 완료되었다. 빅데이터 지금은 필요한 요소가 아니다. qr코드를 통해 가지고 투표지 이미지 파일과 여러분들 상호 대조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 절반들에 대한 투표 성향은 다 선거관리위원회 갖고 있는 겁니다.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 그 여러분들 국민들 성향을 낱낱이 파악한 상태에서 필요한 부분만 제공하기 때문에 선관위가 원하는 여론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이 사실이 많이 밝혀지면 선관위는 없애야 되는 조직인 겁니다. 비밀투표를 완전히 위반한 겁니다. 이걸 끝까지 비밀 여러분들 뭐죠 거짓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존재 자체가 선거 범죄 집단이고 선관위는 존재 자체가 조작이고 선관위는 존재 자체가 사기고 선관위는 존재 자체가 거짓인 겁니다. 믿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냥 이런 보도하면 나는 이 친구들이 또 꼼술 쓰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확하게 명주승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투표함을 개표현장으로 이송할 때 무인지경이었던 것이 문제였고 지적사항이었다. 이번 여러분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는 이런 의심이 계속 제기되지 않습니까 그냥 투표함 자체를 다 갈아치워 가지고 그냥 개표함을 끌고 왔다 사전투표 경험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명 교수님 이야기가 그냥 이렇게 착하게 지적하면 서버 프로그램 조작이고 개표 결과 합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명 교수님 이야기는 4.15 총선 전자개표기 조작이고 전자개표기 조작은 피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인 방법은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 그다음에 서버에 의한 프로그램 조작 투표지 분리기 조작 이렇게 세 가지를 필요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이제 여러분들 한 거죠. 서버 조작인데 제가 오늘 이 문제를 한 번 거론하는 것은 지금 많은 자료를 제공해서 우리의 이해도를 높이는 제야 케이님께서 도표를 하나 정리해서 우리 함께 보내줬습니다. 이 개표 방송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제야 케이님 말씀은 개표 방송이 다 사전에 준비된 상태로 시간에 맞춰서 나간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4.15 총선 이름 끝나고 초기에 바실리아tv의 조슈아 님이 제보받은 내용을 가지고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이게 강서구 4.15 총선 결과입니다. 그게 위에 이름 해석은 방송사가 발표한 것이고 밑에 것은 뭐죠? 개표 상황표의 직계 상황입니다. 이게 거꾸로 돼야 되는 거죠. 개표 상황표가 앞서가야 되고 방송이 뒤를 따라야 되는데 제보자에 의하면 방송이 먼저 나가고 개표 상황표가 뒤를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김태우가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 제야 케이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번 보시죠. 이 보시게 되면 개표 방송 따로 개표 방송인 선거 방송 송출 서버. 여기도 서버 문제인 겁니다. 개표 방송에 공정성 확보가 어렵습니다. 투표 따로 개표 따로 방송 따로 선거가 이렇게 다 따로따로 되는 겁니다. 개표 현장의 집계와 다르게 이미 조작된 득표 형상이 그대로 방송국에 송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선거 관리위는 서버를 은닉하고 자료 데이터를 폐기하고 부정을 감추기 위한 서버 삭제 활동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전투표 수개표 절차를 강화해도 선관위 서버에 송출되는 방송의 개표 득표 수는 수개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표 방송으로 송출되는 개표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방송 서버에 입력되는 데이터를 공동 감시하거나 입력하는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돼야 됩니다. 개표 방송 서버는 선관위가 아닌 제3기관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해야 됩니다. 그냥 거두절미하고 프로그램 조작으로 부정선거가 8회 계속된 만큼 선관위 송출 득표 수 프로그램 공개 감시가 필요합니다. 다 이러면 가짜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이런데 수시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개표 상황표하고 개표 방송이 완전히 다르게. 그럼 개표 방송이 미리 마련돼 있었다는 것은 모든 선거 데이터가 이러면 다 시간대로 이렇게 다 준비돼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다음 개표와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선거 부정이 있는 국가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합니다. 전자개표 논란에 선거하기 위한 내년 총선에 전량수개표를 추진합니다. 일일이 유관 확인 후 개수기를 사용하고 정보유출 논란 사전투표 규화를 대신하고 막대보양에서 파이코드 삽입을 검사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 용지를 전량수개표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모든 수개표 작업이 끝난 다음에 분류기를 확인용으로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전자개표기를 통한 전산 서브에 데이터 저장을 금지해야 되고 전자개표기와 인터넷과 연결을 금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케인님 말씀의 요지는 그냥 수개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투표지 불기를 통과해가지고 그냥 컴퓨터를 통해서 전송이 되게 되면 거기에서 모든 조작들이 다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것 외에는 달리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개표 방송을 미리 준비했다가 이러면 내보낸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제야 전문가 K의 의심도 그렇고 제보를 받아가서 바실리아tv의 조슈아 님이 한 내용도 그렇고 바실리아tv의 조슈아 님은 기본적으로 이 인터넷에 아주 해박한 거의 천재적인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에 따라가지고 개표 상황표가 먼저 발표가 되고 방송이 뒤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무슨 세상인지 방송이 먼저 나가고 개표 상황표가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이야기가 개표 상황표 공표 수치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된 겁니다. 방송사가 발표하고 개표 상황표가 뒤를 따라가는 상황이 바로 이걸 여러분 다 조사를 해가지고 한 분이 작성을 해가 보내준 겁니다. 그걸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국가가 망하는 일이고 국민들이 그냥 죽고 사는 문제인데 어쩌면 이렇게 다들 무관심하고 그렇게 하는지 참 제가 볼 때도 참 심장 하나는 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사전에 잘 준비된 기획된 개표 방송을 내보내는 겁니다. 그럼 기획된 개표 방송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맞조가 뭡니까? 다 조작된 직계표를 다 마련해두고 시간별로 내보낸다는 이야기. 사전투표가 이렇게 엉망인데 이거를 이렇게 강행을 하니까 이번에 넘어가면 여러분 끝입니다. 2020년 총선이 넘어가면 다음에 기회가 없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